I will always remember 2007? 지금 제 방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? 그리웠어요, 그 방 갑자기 처음보는 사람을 끌어안질 않나? 혹시 나 알아요? 그렇다면 미안해요 이름이 뭐예요? 지배예요 혹시 그 전화? 뭐, 어쨌든 미안해요? 기억을 못해서 괜찮아요 아저씨는 괜찮아요 엄마는 미안했어 나 아저씨만 있어 귀엽지? 엄마도 나도 미안한 사람 있잖아 아니 그냥 그렇게 크게 정직한데 미안해 나 지금 보니까 나쁜 사람이야 혹시 나랑 말도 비슷해 나 아저씨라면 좀나?